자 우리 이전 시간에 반복문의 기본적인 문법을 살펴봤죠? 반복문은 이전 시간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무한히 반복되거나 아니면 반복되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태만 있었는데 그것도 물론 의미는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떤 무한히 반복된다라는 것은 처리해야 될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동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반복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또는 몇번을 반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반복의 제한 조건을 조금 저어서 우리가 반복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죠. 자 우선 3.py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번 반복을 할 것이냐 또는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몇번 반복됐는지를 세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몇번 반복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더 반복할지 아니면 그만 반복문을 실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때 이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변수의 이름이 있는데 이게 i라는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i라는 변수의 0이라는 값을 담아놓은 거고요. 이 i의 값이 0이었던 것이 1이 되고 1이었던 것이 2가 되고 2였던게 3이 되면서 몇번 반복했는지를 이 i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해서 원하는 반복 횟수만큼 반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해서 거기에 도달하면 반복을 끝내는 그런 것을 이번 시간에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현재 i의 값은 뭐죠? 0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고 프린트 i의 값을 출력해보면 뭐가 될까요? 1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자 여긴 첫번째 행에 의해서 i의 값은 0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i의 값은 현재 0이고 0 플러스 1을 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i는 1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대로 이걸 한번더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i의 값은 뭐를 출력할까요? 2를 출력하죠.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실행한 결과 i의 값은 1이 됐고 여기에 들어오는 i의 값은 1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결과를 실행한 값은 2가 된다 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print hello world라고 하는 이것을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코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코드 안에는 중복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쵸? 똑같은 코드가 세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바로 중복이 존재하는데 이 중복을 이 중복은 첫 번째는 이런 코드가 중복되고 있다 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코드는 세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문화 시켜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나머지 코드들 중복되고 있는 코드는 지워버리고요. 필요 없는 코드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while문 안에다가 일단 담아 보겠습니다. while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반복문은 어... 무한히 반복되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반복문을 세 번 반복해서 실행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몇 번 반복할 것이냐 라는 것을 지정하는 i 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 변수의 초기값을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이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있는 얘가 실행되면 i의 값은 현재 0 그리고 이 반복문은 컴퓨터는 while문 뒤에 있는 true를 보고 제가 true니까 이 while문에 속해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해서 hello world로 화면을 출력할 것이고 그리고 이 코드에서 이 i의 값은 현재 0이죠. 0 플러스 1을 하면 1이니까 그 1의 값이 i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는 다시 이 값을 보는데 저거는 현재도 true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요걸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의 i의 값은 현재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죠. 그럼 이제 i의 값은 2가 되는 거죠. i의 값은 순차적으로 1씩 증가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상태예요. 현재까지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램이 3번만 반복해서 실행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인 거죠. 바로 그것을 완성하는 부분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즉 이 불린이 오는 이 자리의 값이 3번 반복문이 실행됐을 때 false로 바뀔 수 있다면 이 반복문은 3번만 실행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true라고 박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몇 번 반복했는가를 우리는 i라는 변수에 기록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i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가 반복하고 싶은 횟수가 3이라고 한다면 3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현재 i의 값이 3보다 작다면 2로 3보다 3과 같거나 더 크다면 false가 되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먼저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3번만 호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컴퓨터의 입장이 돼서 한번 우리가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우선 여기다가 제가 i의 값을 적어놓을게요. i의 값은 현재 이걸 실행했으니까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while문이 실행이 될 때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우선 이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i의 값은 뭐예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0 0이 3보다 작나요? 작죠? 그러면 이 부분은 true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ello world가 화면에 출력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i의 값은 현재 0이기 때문에 0 더하기 1을 한 결과인 1이 i의 값이 돼서 이제 i의 값은 0이 아니라 1이 되는거죠.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컴퓨터는 이 부분을 다시 실행시켜요. 그럼 현재 i의 값은 뭔가요? 1이고 1은 3보다 작죠. 그러면 이 부분은 참이 되니까 true. 그러면 반복문은 hello world를 또 한 번 실행하고 그리고 현재 i의 값은 1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 그러면 i의 값은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얘가 실행될 때 이 i의 값은 이제 뭐예요? 2잖아요. 2는 3보다 작고 참이니까 hello world가 또 한 번 호출되고 이제 i의 값은 2니까 2 더하기 1은 3이 되니까 i의 값은 이제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i의 값은 이제 뭐예요? 3이죠. 3이 3보다 작나요? 같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false가 되면서 이 y문은 y문의 이 반복 조건이 이제 false가 되면서 이 y문은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세 번 반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과 똑같은 코드를 ruby로 한 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ruby를 만들고 저는 요거를 아래쪽에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uby도 마찬가지로 시작값은 0으로 시작해서 ruby에 있는 while문에 뒤에는 true 아니면 false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3이라고 하는데 ruby는 do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and로 끝나는 이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반복문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ut hello world 라고 하고 i의 값을 i plus 1이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이것을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또 얘가 나오네요. 자 ruby로 이렇게 바꾸고 다시 실행. 보시는 것처럼 세 번 반복문이 호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복문을 무한히 반복하거나 반복하지 않거나 이 두 개의 상태만 있는 반복문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반복문을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 맥락에서 이 반복문 뒤에 오는 이 부분 저기에 true, false 둘 중에 하나인 불린 값이 온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불린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반복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수업에서 이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